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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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물러. 공짜 오랜만에 똑같은 건 있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미니언 같기도 하고. 지금 뒤에 보면 세트도 있습니다. 달방 최초 세트를 만들어서 뭔가 보니까 제가 오늘 살짝 들었는데 인테리어를 한답니다. 인테리어. 인테리어. 달방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체험해보는 것 같아요. 체험. 체험의 장. 다들 인테리어를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인테리어는 되게 많이 해봤죠. 이게 조립 같은 건 해봤죠. 조립 같은 건 다 해봤죠. 저 웬만한 건 다 해봤죠. 많이 해봤죠. 오늘 달나라 방탄은 인테리어 체험입니다. 윤기 형이랑 진영이 하시죠. 그렇죠. 말라인들이 하시죠. 말라인들이 하시죠. 말라인들이 하죠. 말라인들이 하죠. 말라인들이 하죠. 제가 이거 촬영 전에 듣기로는 진영이 자기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벽에 페인트로 분홍색을 싹 다 발라. 이따 거기서부터가 무슨 소리야. 진영 팀은 쉽지 않겠네요. 그게 집입니까? 아휴 지금 한숨 쉰 사람들 제가 잘 기억해뒀습니다. 제가 하고 갑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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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이홉 씨 고르겠습니다. 제이홉 씨 고르겠습니다. 제이홉 씨 고르겠습니다. 제이홉 씨 고르겠습니다. 아 말이 시가 되는구나. 아 난 정국이 오케이. 아 너무 슬퍼진다. 왜냐하면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노동이 노동이 네 그렇죠. 저의 반응이 기가 막히거든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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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저는 다 신선이 하죠. 저는 다 신선이 하죠. 다 신선이 하죠. 초점이 없어요. 제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이 얘기하세요. 네 맞아요. 이야기해주세요. 남준이 형은요. 남준이 형은요. 태형이는요. 저는요. 자 각자 본인 어필드로 한번 해보세요. 핑크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핑크방 좋죠. 핑크방 좋죠. 좋아요. 그럼 남준이. 좋아요. 그럼 남준이. 좋아요. 그럼 남준이. 뭐 핑크색 나쁘지 않지. 오케이. 아 그렇구나. 잘었다. 난 지민이. 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지막 한 명 더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걸로. 태형이 감각적인데 데려와야 되는데 저는 약간 개성파입니다. 아니 나는 이제 태형이가 막 벽에 막 그림 그리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 그림 막 그려져.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자 태형이. 오케이. 자 제가 볼 때는 진짜 사람 많은 게 그 훨씬 드림들 거예요. 나단 벌써 컨셉 다 생각해놨어. 이렇게 세 명인가? 응. 깔끔한 거 딱 나오겠다. 그렇지? 유팀 휴가 팀. 첫 번째 퀴즈로 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간다고. 낡고 오래된 아파트나 003 vem 대 får 수 있는 클래제 정국 전국 전국 진국 비 내가 먼저 했다. 정국이 제일 먼저 했다. 진팀, 진팀, 진팀. 아름다운 팀. 아름다운 팀. 리모델링. 맞아, 맞아. 리모델링. 정답. 재건축이라고 하고 있다. 아, 슈가팀. 아, 슈가팀. 자, 다음. 스텝 찬수권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거 중요합니다, 나름. 성어의 뼈라는 의미로 지그재그 형으로 번갈아 방향을 받고 슈가, 슈가, 헤링본. 정답. 정성뼈. 또 본이 뼈죠, 뼈. 세 번째 문제. 첨단과 벽 사이의 마감을 구분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름. 몰딩. 정답. 근데 아름 아니죠, 슈가. 슈가팀. 근데 아름 아니죠, 슈가. 슈가팀. 슈가팀. 슈가팀, 슈가팀. 슈가팀, 슈가팀. 몰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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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레받이 한 번 했다. 저희는 이게 무슨 할머니예요. 제가 이게 바로 센스. 자, 네 번째. 디자인된 벽으로 패브릭, 파일, 우드 등으로 장식된 벽을 우원시켜.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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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무슨 톤이냐? 하나. 우드톤. 네. 진짜. 아트홀. 진짜 대박이야, 남준이. 아트홀. 아, 몰딩. 뭐라고? 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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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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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팀. 포사령. 아, 아닌가 보다. 아, 포사령이 아니라. 포사령이 아니라. 포사령이 아니고. 유광 타일? 형, 타일이래. 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유광 타일 아니야? 무슨 타일이야, 그게. 유광 타일 아니야? 진팀. 세라믹? 세라믹이 그거잖아. 아니, 다시 문제를 다시 한 번 해. 유광 느낌의 매끈한 타일로 세련된 느낌의 바닥재 타일을 무엇이? 슈가. 슈가. 슈가 먼저 했어요? 세트홀. 세트홀. 받아 먹으려 하냐. 아, 몰라. 모노타일. 모노타일, 모노타일. 모노타일. 모르겠다. 조금 모노타일. 오빠, 강납 타일. 모르겠다. 모노타일. 한 글자 힌트. 폴. 폴섰린. 슈가. 슈가, 콜세린 타일. 아닙니다. 폴? 폴?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폴은 폴리싱 밖에 없네. 폴리싱 밖에 없네. 진 팀. 진 팀. 폴리싱 타임. 정의다. 맞다. 맞다. 역시 리더구나. 역시 마트요. 나 전혀 모르겠는데. 폴리싱 타임. 폴리싱 타임. 폴리싱 타임 두 개지. 와 석진아. 어떻게 하니? 되게 명석해 보였어. 카페가 상점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어 형태로 아코디언의 구름처럼 접히는 형태의 도어. 아 이게 정확한 그. 이렇게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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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드르륵 아니었어? 슈가. 슈가. 접이식문. 뭐 한글로 하면. 폴딩도어. 폴딩도어. 폴딩도어다. 슈가 슈가. 진 팀. 폴딩도어. 음 빨랐다. 아 야 이거 받아볼게 잘하네. 받아보니까 중요한. 스텝 찬스가 완료입니다. 네.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돌출된 형태로 바닥 구조물. 바닥 구조물. 흔히 아파트나. 진. 네. 테라스. 슈가. 베란다. 진. 네. 발코니. 아파트 베란다. 발코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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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 어우. 베란다. 베란다 같은 것이야. 베란다랑 지금 reveal. 비밀 jeep real. Operations. not at home. 네. 택 days this time you have anything you have of должно to give you this song? 진. 에 5 뭐 건조 좀 간접종 아 좀 더 고 1 차 요구서 오후 틀고 있어 왜 왜 나를 뭐 아기가 왜 나와 역시 관심이 있어야 되는 어 몰이나 공간의 벽안에 의장 내 국방이 가구를 뭐라고 부르 부터 라고 빵이라고 하냐 근데 기본 옵션 뭐죠 주로 그 옵션으로 다 들어갈 때 아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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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있잖아 아 그거 있잖아 야 너 아 아 아 아 맞아요 그거 뭐지 아 슈가 슈가 빙트인 아 빌트인 내가 그걸 말했어 내가 그걸 말했어 빌트인 가구 아 이거 옵션 옵션 옵션이잖아 네 아 알다 홉트인 아 진짜 혼란했어 마이클granate 어 일단 3개 문자로 종이 위로 PVC 코팅을 한 벽자 essa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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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sj 처음에 했던 벽자 그 박자 급igraph 제가 전략에요 야 대박이다ropri아 마이클 잭슨 같았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벽지로 종이 위로 PVC 코팅을 한 벽지를 뭐라고 부를 거야? 슈가, 슈가, 실크 벽지. 정답. 무슨 벽지? 실크 벽지, 실크 벽지. 실크 벽지. 약간 반짝반짝 펄드가 있는 거 있어. 제일 전략이에요. 양쪽 팀이 5대5라서. 대박이다. 팀이 잘 나왔다. 자강 9천. 타이밍에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전심대. 자강 9천. 나이. 무능. 가전심대. 가전심대. 가보의 대결. 나이. 나이도 올려보세요. 둘이 붙는 거 한번 보실다. 유럽 쪽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유럽도 윤기원 강한데. 저기에 프레임을, 슈가, 웨이스 코팅. 네? 오케이! 뭐야? 뭐야? 벽에 프레임 딱 나오자마자 바로 웨인 스쿼틴. 난 벽밖에 못 들었어. 뭔 스쿼틴? 웨인 스쿼틴? 웨인 스쿼틴. 이렇게 벽에 프레임 네모나게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건 좀 쩐다. 난 전혀 몰라. 제가 이긴 건가요? 네. 와, 진짜 진단하다. 와, 귀엽다. 아니, 저 문제 몇 개였어요? 재빈인데? 웨인 스쿼틴 멋있는데? 제가 네 개 있으니까 그냥 끝날게요.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벽면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에. 슈가, 슈가, 걸레마진. 정답. 걸레마진. 와, 진짜 털려. 와, 진짜 털려. 둘 다 마신 거야? 여기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걸레마진. 요즘 없는 데도 많아. 없애는 게 추세죠? 네. 와, 근데 남중이도 대단하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이런 거야? 나? 이거 하다 보니까. 난 셀프 인테리를 많이 했었어. 작업실도 많이 막 공사하고 그랬어. 자, 벽 틀은 세운 공간을 분리. 슈가, 가벼워. 네. 와. 자, 두 분장을 부분적으로 움푹 파이게. 오물여, 오물여 저장. 오물여 저장. 와, 지금 대단하다. 언제 맞혀? 우리 잠시 다른 멤버 생각할 시간이라도 좀 주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안 맞혀줄 테니까 나와서 맞혀. 한번.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정답을 맞혀 보세요. 아까 나왔던. 저게 프레임을 덧대어 표현한 것으로 페인팅된 벽 위에 앞에 나왔다고? 아까 그거, 그거. 북유럽. 유럽. 내가 한 프레임이 침대 프레임 밖에 없네. 아까 나왔다고? 어, 추가로 맞춘 거잖아. 뭐야?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게 나오지도 몰라. 이게 윤기 형이 1초 만에 왔어. 정답, 잠시만. 잠시만. 형, 잠시만. 아니, 잠시만. 뭐라고요? 저게 프레임을 덧대어 표현한 것으로 페인팅된 벽 위에 프레임 형식의 볼링을 뜻하는. 들어도 뭔지 모르겠다. 시작하시죠, 이제. 인테리어 하시자. 왜 안 해? 정답은? 웨인 스코팅. 웨인 스코팅이야. 유럽에서 웨인 스코팅. 웨인 스코팅. 웨인 스코팅. 오늘 형이 음악 한 이후로 되게 달라 보인다. 형, 건축 설계사가 꿈이었잖아. 나 올 때, 올 때. 나 올 때, 올 때. 하긴, 하긴 그랬다. 형이 스페인도 갈라 했었어요. 자기 건축물 되게 관심 많다고. 가우디 투어. 다 고르세요, 오르세요. 이거 할게, 이거. 이거 할게, 이거. 네. 그러면, 소가 팀이 A. 대사가 B의 정을 들고 무서워. 그래. 그래. 이거 테이블이네요. 네. 참고로 나 진짜 조립 잘한다. 네. 많이 시켜주세요. 이걸로 바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네. 뭐, 그레이 같은. 그레이. 연을 그레이 하던가 뭐. 아! 이번에 저희 집 인테리어 해 주시는 분이시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인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인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붙여야 돼요? 이거를 끝에. 봐봐. 여기 벽면을 붙여야 되죠? 아니, 이게 테이프 칠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튀지 말라고 원래 테이프다. 뭐냐? 봉시 달린 걸로 보양. 어, 보양. 이걸래야 돼. 여기 라인 딱 맞춰서. 어. 여기에 딱 해놓고 그냥 딱 칠해. 그 다음 떼버리면 완전 일자가 나오네. 근데 여기, 여기 가운데 한 면만 할까? 감사합니다. 네. 내가 붙이고 있을 테니까 뭔가 좀 다른 걸 하고 있어. 어, 나 조립해 볼까? 어, 조립 같은 거. 약간 수술해. 정국아, 이거 뭐니? 내 머리도. 정국아, 이거 뭐니? 정국아, 이거 머리에. 이거?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이게 테이블. 테이블 2개야? 이게 뭐지? 뭘까, 이게? 이건 뭐지? 태영아, 너 가구 조립이야. 페인트 할래. 저 페인트야. 형은요? 그래, 그럼 내가 가구 조립할게. 그, 진형이랑 저랑 가구를 하시죠. 그래. 호박, 페인트 해보내가 해. 어, 저 페인트 해봤지? 아, 이거 리얼이지. 해보내가 해, 해보내가. 가자. 야, 뭐, 뭘로 껴야되냐? 이런 거 껴야될 것 같은데? 페인트 안 해야돼? 이렇게 할래요? 야, 누가 오른쪽 두 개 꼈어. 형, 다크? 나 아니에요. 야, 누가 오른쪽 두 개 꼈어. 형, 다크? 나 아니에요. 다크 블루를... 어, 나야, 나야, 나야. 네. 그리고 한 명을... 그 한 면을 노란색으로 그냥 포인트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떻게, 어떻게 포인트 줘? 예를 들면은 다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아, 약간 포인트를 그렇게 주자고? 어. 그러면 일단 다크 블루를 다 칠어봐. 다크 블루를 다 칠하고 노란색 부분만 이렇게. 오, 뷔! 호박, 괜찮을 것 같아? 태현, 태현이 의견을 받자. 와, 나 존중해, 존중해. 나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 이게 의자 아니야? 이거 의자인 것 같고. 가봐. 의자부터 하자. 간단한 것부터. 일단 형, 의자 하세요. 저 다른 거 하고 있을게요. 그렇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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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이런 거 맞아요? 오, 야, 야, 끌쭉하다, 끌쭉해. 어이, 교수님, 잘 돼갑니까? 어이, 교수님, 잘 돼갑니까? 뭐라고요? 잘 돼가요? 뭐 안 했는데요? 아직 뭐 한 게 없어, 우리. 어? 아! 맞아, 맞아. 저기 윤기 형 거 보니까 저거 생각난다. 테이핑해야 되는데. 아닌가? 아, 맞나? 근데 테이핑 할 데가 없잖아요. 왜냐, 왜냐? 바닥, 바닥 이런 데... 아니, 어차피 타일... 어차피 위에 타일 깔 건데 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타일 깔 건데 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타일 위에 타일 깔 건데 할 필요가 없지. 창문 같은 데 붙이시는 게 숨길 것 같아. 아... 그렇지, 그렇지. 뭐야, 뭔가 잘못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 명석했어. 명석한 지적이었어. 야, 우리 이거 튀길 것 같으니까 창문을 좀 해 보자. 야, 사다리 없냐? 야, 사다리 없냐? 자, 사다리 가져가. 아, 마스크... 이 마스크 테이프 깔끔하게 한 거 보소. 전문가의 성격이 느껴주는 것만. 음~~~~ 넌 이케, 진짜 네 모습을 재밌게 봐. 도 Rede은 거야, 왠지? qualified즈. 묻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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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구나 스탠딩 미러 으 그래 일단 스탠딩 위로부터 하자 가위나 이런거요 아 여기다 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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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밀어도 꽤 복잡해 보겠는데 아 으 와 오랜만에 1 2개 야 으 2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상한데 우리 Thrones 1ken 나 아까 잘못된 거 아니야 큰 게 있어서 있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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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냐 이게 다 안 들어 아니 도라이버를 들고 하지 왜 도라이버를 없어요 이거 밖에 전동밖에 도라이버를 없어요 이거 밖에 전동밖에 여기 있잖아 막 올 거야 아니 그걸 손으로 돌리면 당연히 안 들어 안 들어갔지 여기 상상사가 손으로 돌려 내가 해볼게 난 그냥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여기 붙은 거 같지? 네 맞아요 이거 뭐 이거 뭐 뭐 해야 되지 않나? 형 그냥 하고 있어요? 응 오케이 걱정마 태형아 뭐든지 다 낼 거야 좋아 태형아 느낌 좋아 발라 태형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벌써 힘들어 많이 힘들어 보인다 형님 너 좀 터치 좀 해 터치 좀 해 터치 좀 해 아 이거 이거 일단 만들긴 해야지 야 종구야 야 페인트 칩 좀 안 하고 싶냐 괜찮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다시 하게 될 줄이야 진짜 지구야 태형아 내가 위공량할게 해 해 해 해줘 하나 더 빼놓게 재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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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재밌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이렇게 찐하게 태형아 봐 봐 오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더 칠해주자. 제이홉. 좋다. 제이홉. 좋아. 형, 몇 번 페인팅 해봐, 솜씨. 제이홉. 좋아. 멋있어. 형, 봐봐. 리드미컬하게. 제이홉. 네가 제일 멋있어. 제이홉. 진짜 잘한다. 레전드다. 여러분, 팩, 터브, 터븐이 다 있는 건 아시죠? 형, 차라리 페인팅 해달라고 하지? 하, 네. 페인팅. 거기다 끝냈어. 가구 하나를 제일 큰 가구 하나를 부탁해. 쇼파, 쇼파? 어려워 보이네. 쇼파 같은 거 해달라고 하면 되겠다. 쇼파. 우리 쇼파. 쇼파. 그래,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형, 가장 어려운 각으로 부탁하네. 이거, 이거 제일 큰 거. 좋아, 좋아, 좋아. 스태프 첫 번째 권 쓰겠습니다. 이거 제일 큰 거 뭐예요? 쇼파 부탁드립니다. 와, 저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나와. 이쁜 옷을 골라. 응? 응? 에? 에? 이게... 아닌데. 아닌가? 이게 이렇게 잖아. 뭐가 잘못된 거지? 아, 바보. 아, 깜짝이야. 정말. 아, 바보. 이 사이에 넘는 거였는데. 자, 일단. 고생했어요. 다 끝냈고. 좀 더 페인팅은 다 같이 한번 확인해야 돼, 저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럼 가구를 먼저 싹 다 해놓고. 나 진짜 속도 너무 느리다. 어. 뭐, 뭐. 뭐. 확인해 봐. 이리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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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좀. 좀. 아따 색깔 이쁘다. 아따 색깔 이쁘다. 형, 전체적으로 먼저 하고 저거 작은 거 있잖아요. 저걸로 이제 빙구 부분만. 오케이, 일단 전체, 전체. 네, 전체만. 오케이. 아, 이 집게 바르면 이게 다크블루가 되는구나. 어? 집게 바르면. 나는 이런 이런 스크래쉬 느낌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 네. 오, 제우 이쁜데? 음아, 음아 아니야? 뭔가 막 치라해진 것 같긴 한데 이쁘네. 뭔가 막 치라해진 것 같긴 한데 이쁘네. 저쪽 얼마나 됐어? 오, 테이블 닫았네. 정우아, 지금 쉴 때야? 자, 오늘 멘트가 별로 없을 예정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맞나? 이게 아닌 것... 흐흐음. 하흑. 그 헹. 정우아, 지금 쉴 때야? 네. 응. ostroom. 예. 4. 5. 5. 뭔데 이거? 아 난 뭔가 이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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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 이게 아니야? 5. 5. 5. 5. 5. 5. 5. 5. 5. 혹시 내 설명서 본 사람 있니? 내 설명서 본 사람 있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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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5. 하이구만! 자! 자! 갑시다! 2. 2. 2. 2. 원준아, 여기 네모, 네모, 빔은 무슨 뜻이냐? 근데 하셨어요, 이거 하는 거? 아, 다리를 꼽을 거면 다리를 꼽고 제일 꼽을 거면 제일 꼽아라, 이거구만. 야, 꼽아. 얘 다리 넣을래, 안 넣을래? 형, 알아서 가세요. 형이 리더예요. 뭐, 다리를 뭘 넣을래? 얘 다리 넣을래, 아님 그냥 없이 그냥 바닥에 둘래? 다리가 뭔데요? 이게 다리. 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야,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바르고 있어. 네? 생각보다 빨리 바르고 있어. 오케이, 카메라 조심해 줄게요. 자아. 이야, 이거, 자, 완벽하게 해준다, 네. 카메라에게 제휴 애교 좀 발사해 주세요. 네? 나 이제 카메라에 얼굴도 안 나온다.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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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코프로 하나 설치해 주세요. 어, 형. 그, 얼굴 챙기는. 얼굴 챙겨야지. 역시 필수, 필수. 야, 어디 갔는데? 너 이거? 너니? 얘인가? 야, 너 왜 거기까지 붙니? 아이고. 아이고. 너무 뜨거워 그렇게 말없이 해도 되나? 안돼요 사실 중간에 예능 챙기려다가 안돼? 와 이거 망했다 형 문을 그냥 떼버려요 아니 문 열지마 큰일 났다 왜? 원래 선반을 한 칸만 쓰는 거야 센스가 요즘 요즘 대세야 요즘 누가 그걸 두 칸이랑 한 칸만 쓰잖아요 왜 계속 돌아? 아 아 아 안 걸려 엄마 좀 무시하나 무시하는 거야 이게 이게 막 따박 따박 아이고 니가 하나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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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다 튀겼는데 돌아서 어 창문에 번질 뻔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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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쩔 오 오 오 오 오 본인의 모습을 그라라티 한 번 더 그라라티 이건 진짜 센스다 빈트샷 와 야 어때 어때 나쁘지 않아 우와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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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티티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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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ope we can stay united as one, rise up to every challenge, and be ourselves. I hope we can all follow our dreams, because I know you can do it.